한국국토정보공사 문재인 정권 국군통수권자 자격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안보 포기 김영철 받아들인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국군통수권자 자격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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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영령 탄식한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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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포기 국군통수권자 자격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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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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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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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호국영령 탄식한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안보 포기 호국영역 눈물 흘리게 한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잊지 않는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60만 군장병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저쪽에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모아 김영철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천안함 폭침사림마 김영철은 사죄하라 호국영역 탄식한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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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잊지 않는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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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잊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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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폭침주범 살인마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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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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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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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는 개구멍 새끼통행 나갈 때는 주랭량 김영철의 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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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 김영철에게 대한민국 밝게한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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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호국영역볼 자격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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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찰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eisurely.com 일요일까 봐 신의 유일한 보도 사죄하라 워싱터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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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